오늘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투썸플레이스의 초코딸기 케이크인데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자막으로 달아 놓겠습니다 맛있겠죠? 오픈식부터 가겠습니다 이 친구 들어있고요 포크 제가 초 세 개를 부탁드렸어요 왜냐고요? 그러고 테이프가 너무 단단하게 붙어 있네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뒤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어떡해 어떡해 근데 여러분 이거 있는 거 진짜 좋은 거 같아요 그쵸? 저 이렇게 케이크 포장해 준 집 처음 봤어요 엄청 좋은 거 같아요 음 자 뜯어 보겠습니다 조심해서 어떡해 뭐라고 적혀 있어? 투썸이라고 적혀 있네 잘 보여요? 짠 짜자잔 짜자잔 딸기가 조금 짠 짜자잔 짜자잔 딸기가 조금 부실해 보이긴 한데 응 여전히 맛있겠죠? 응 자 자 초를 꽂을게요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구비하고 있는 게 있죠 똑딱이 라이터입니다 왜 이래 잘 안 되죠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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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앉아 대충 찍어 발랐어요 오늘 제가 여름 뮤트여서 레드립이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 확실히 먹는 거 찍을 때는 진하고 강렬한 레드가 제일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축하송을 자축하겠습니다 아 불이 보이나?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이제 소원을 빌겠습니다 됐어요 그새 흘렸네? 어떡해 촌농 수술을 좀 하고요 아이고 다 벗긴 게 아니네 딸기는 좀 옮기고 나를 거슬리게 하는 정확하게 반을 잘라 보겠습니다 아 여기에 성냥이 있었네요 성냥으로 불쾌한 아날로그한 맛이 있는데 그죠? 자 여러분 됐나? 됐다 여러분 잘 보여요? 저무감을 좀 하고 먹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프랜차이즈 케이크 중 가장 좋아하는 투썸플레이스 케익이랑 서울우유 흰우유랑 같이 먹어볼게요 일단 우유부터 우유부 아 맛있어 이거 단면 보여 드리려고 둔 거고 이걸 먹어볼게요 안 보여서 잘 되는지 안 보이네 보이죠 여러분? 음 음 이거랑 이거랑 한 입에 이럴쥐 이야 초코 크림 2단 레이어랑 시트 초코 시트 3단 레이어랑 안돼 요렇게 초코 크림 맛있어요 맛있어요 여기 안에 초코 크런치 같은 과자 들어있잖아요 전 그거 씹을 때 식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딸기 초코 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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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걸 좀 돌려 볼게요 잘 보여요?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 맛을 잊고 살았어요 안 들어갈 것 같은 겉면은 보들보들한 시트로 되어있고 안에는 시트 3개와 초코크림 2개 맛있다는 얘기죠 고추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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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는 서울이다 eme uh a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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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배불러 케익 반개 다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그만 먹겠습니다 이 반개는 깨끗하게 보관했다가 지인들께 주겠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먹을 예정이고요 내일을 위해 저장 오늘도 시간내서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자님 보고 계시나요? 덕분에 오랜만에 초코 케이크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